어쨌든 뭐 그렇고 딱딱한 튜브를 생각을 했거든요? 근데 누워버리면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꿈을 꿀 수도 있을 것 같으면서 와이프 몰래 피상금을 숙여 아이쿠 직원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이제이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스리트완 레고 이겁니다 짠 후드티 이제는 뭐 리뷰를 할 것도 없어가지고 하다하다가 별것도 아닌 후드티를 갖다가 리뷰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필로디 지금 사진에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? 그냥 후드티가 아니고 후드티 안에다가 바람이 충전이 돼가지고 후드티를 갖다가 목베개를 만들어서 요렇게 잘 수 있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SNS 광고 보면서 스콜을 쭉 내리다가 오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게 제가 직접 필요해가지고 구매를 했다기보다는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물건이 꼭 필요해서만 삽니까? 궁금해서 호기심에 사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호기심에 사기에는 가격이 조금은 비쌌다 8만 9,100원 잠깐 편집자 방금 가격 얘기할 때 까만색 소 해가지고 또 눅기 따가지고 얼굴에다 씌웠어? 안 씌웠어? 그런 거 하지마 궁금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싸게 산 것 같아요 이게 정가가 9만 9,000원 짜리인데 할인율 지금 때리고 있어가지고 8만 9,100원에 산 거니까 이거 또 내가 사서 또 가격이 떨어지진 않겠지? 일단은 질감은 일반적인 그냥 후드티인데 막 두껍고 무거운 느낌의 그런 원단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꽤나 두께감이 있단 말이에요 겨울에 입어도 꽤나 따신 건데 안쪽에 뭐 기모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안쪽에 뭐 이런 느낌 딱 보면은 아시겠죠? 여러분 많이 입어보셨을 거예요 얇은 후드 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여기 모자 부분 뒷면 그렇게 특이할 거 없습니다 뭐 오른쪽 팔에 여기 필로우디 이렇게 써있고 이 필로우디라는 게 베개가 영어로 필로우잖아요 그리고 후디, 후드티 합쳐가지고 필로우디인 거 같아요 이 후드티가 보통 입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근데 베개가 들어있어서 안에 튜브가 들어있으면은 뭔가 막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막 딱딱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고선 생각을 해봤는데 바스락바스락 거리기는 해요 근데 엄청나게 막 딱딱한 느낌의 튜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부겨봤을 때 질감은 보들보들합니다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소리가 살짝은 거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 이 후드를 어떻게 베개로 만드느냐 바람을 불어서 놓아야 되는데 왼쪽 가슴팍에 이렇게 작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구를 쭉 내려주면은 짜잔 하고선 요런 게 나오는데 공기를 불어 놓을 수 있는 파이프예요 그래서 요거를 불어주면은 아 이게 아 밸브를 열고 써야 되네 열고 땡겨주면은 요렇게 늘어나요 아 그러면은 요때 딱 불어주면은 바람이 들어가는 거지 자 갑시다 다시 바람 놓고 타서 그렇지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었어요 근데 이거 바람은 어떻게 빼냐 아 그냥 밸브를 풀어서 아 누르면 바람이 생각보다 바람이 쉽게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들 물놀이 갈 때 쓰는 튜브 있잖아요 그 바람 뺄 때 한참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생각보다 되게 금방 바람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바람을 다 빼고 살짝 살짝 부여준 다음에 딱 잠고 다시 주머니 안에다가 쏙 넣어주고 잠가주면 끝 오케이 일단은 입고 올게요 짠 변신 완료 제가 평상시에 셔츠를 입을 때 한 105 사이즈 정도를 입으면 좀 핏하게 맞는 느낌이거든요 라지 사이즈를 샀는데 근데 뭐 핏이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의자에 앉아가지고 베개를 불어보자고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후드집어 편하게 입고선 뭐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아무튼 의자에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앉았는데 졸려 죽겠는데 목베개가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네 막 이런 상황이 됐어 그랬을 때 딱 잡고 안 해서 이거를 탁 겁나 멋있게 딱 꺼내가지고 똑 해서 딱 불어가지고 와 무슨 가제트 같네 막 주머니에서 막 장치가 나와 이렇게 지금 불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쪽뿐만 아니고 뒤쪽에도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 빠방이 이렇게 U자로 그냥 목베개를 한 건데 목베개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분 다음에 바로 누워버리면 편하네 의자를 좀 눕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락이네 편해 만약에 자다가 옆으로 살짝 돌아서 이렇게 누워... 편해 이게 저는 솔직히 후드 안에 튜브가 있는 스타일이라 그 딱딱한 튜브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보시면은 알겠지만 질감이 바람을 더 세게 불면은 더 딱딱해지기야 하겠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꾸겨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 소재가 부드럽다는 게 눈으로 대충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빳빳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보들보들한 편입니다 되게 몰캉몰캉하고 폭신폭신합니다 그러니까 질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 쓸 때 바람 불어서 쓰는 베개 치고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괜찮은데? 자 그래서 아무튼 자다가 어우 와이프 몰래 비상금을 숙여놔 이런 난 다음에 여기서 바람을 입은 상태로 빼봅시다 눌러주면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겠죠? 그리고 비벼주면 끝! 어우 좋네 괜찮네 솔직히 상세페이지에서 요거를 보고서 주문을 했을 때는 실용성보다는 좀 재미만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? 제가 그런 것들 리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의 착용감과 이 정도로 안락한 베개가 만들어지는 거면 8만 9천원 솔직히 좀 비싸 비싼데 진짜로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막 자주 출장을 가시거나 어디 뭐 캠핑을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자주 하러 가긴 가는데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앉아서 심심해서 할 게 없어가지고 난 자야겠다 하시는 분들 버스 타고 이동할 일이 잦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아무튼 누군가한테는 유용하대니까? 난 되게 유용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놓은 거는 후드가 살짝 넓게 조금 펴져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자꾸를 끝까지 잠그면 잠글수록 느낌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? 오케이 바람이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 있거든요? 얼굴 자체를 이 베개가 다 받쳐주는 느낌이야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베개가 나를 훅 휘감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자다가 꿈을 꾸면은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꿈을 꿀 수도 있을 것 같으면서 편안해요 편해 솔직히 큰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자꾸를 내리고 요렇게 불어섰으면은 왔다 갔다 도리도리 하면서도 사용하기에 편하고 괜찮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옷이 세탁을 했을 때도 멀쩡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사용 설명으로는 일반 의류랑 같이 세탁기에다 놓고 세탁을 할 수가 있다고 써 있는데 건조기를 돌릴 때는 저온으로 건조를 하래요 이게 고온으로 해버리면은 이 튜브에 손상이 가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모자에 튜브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꼭 손 세탁을 하세요 요런 거는 없어서 편리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세탁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잠깐 입어서 느껴지는 거는 바스락거리긴 하는데 딱 생각난 게 바람막이 바스락거리는 정도의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살짝 두께감이 있는 바람막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점일지 뭘지는 모르겠는데 후드의 모양이 동그랗게 딱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안쪽에 튜브가 들어가 있어서 살짝은 힘이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보통 후드팁이면은 후드 모양을 잘 잡아놓지 않으면은 요렇게 구겨져 있고 막 흐느르느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안에까지 요렇게 돼서 딱 잡혀있는 느낌이니까 후드의 모양을 계속 동그랗게 유지를 할 수 있다 장점일지는 모르겠어요 또 자연스러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인위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점들이 지금 잠깐 입었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세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오늘 빨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시간 맞춰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! 나 옷 샀어 후드 집어 평범하네 평범해?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! 진짜 왜? 진짜 왜? 진짜 왜? 진짜 왜? 진짜 왜? 우와! 진짜 왜? 진짜 왜? 진짜 왜? 진짜 왜? 나 잘 테니까 내일 아침에 깨워 어우 잘 잤다 싹 싹 가제트 같지? 아무튼 빨아주세요 이거 네 벗으세요 벗으라고요? 네 지금 우리 대화 내용이 좀 이상했는데 여기 가져오고 저기 걸려있는 것도 가져오세요 이것도 같이 넣어주시고 네 세탁기로 들어갑니다잉? 그냥 일반 빨래들하고 같이 넣고 돌려요잉? 잠시 후 자 빨래가 다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까? 이제 건조기에다가 다른 빨래들이랑 같이 올리고 저희 집은 건조기를 보통 1시간 정도 돌리고 그다음에 빨래 따위에 널어놓거든요? 안 그러고 풀로 다 불리면 옷이 좀 줄더라고 와이프가 빨래를 그렇게 하는데 이거 집어넣고 시트 놓고 이렇게 저온으로 놓고 끓어붙어 1시간 후 끝났습니다 이 후드티도 한번 같이 널어놔 볼게요 말리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 날 네 하루가 지났습니다 옷이 이제 다 말라가지고 뽀송뽀송하게 입고 이렇게 왔는데 어... 건조기를 돌려서 살짝 줄어든 느낌이 뭐 어제보다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어제는 살짝 헐렁헐렁한 느낌이었는데 살짝 어... 옷이 뭐 많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자를 불었을 때 문제없이 작동이 되느냐 그거겠죠? 한번 불어 볼게요 어... 요렇게 넓게 보면 방이 좀 지저분하죠? 요렇게 좀 땡겨놔야 깔끔해 보여요 이렇게 땡겨놔야 배경이 좀 덜 보여야 돼 집에서 방 하나를 가지고 작업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얻어서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조만간 갈 건데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게요 무게를 실어보자 어... 요렇게 했을 때도 뭔가 바람이 새는 거에요 아는 소리 아니면 튜브가 조금 힘겨워하는 것 같은 느낌 없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제가 지금 한 번만 딱 빨아봐가지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 제가 예상은 할 수 없지만 빨고 입고 빨고 입고 해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후드티를 입고 다니면서 따로 목베기 같은 거 챙길 필요 없이 뭐 잊어버리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일체형으로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어... 나 갑자기 졸려가지고 어디 기대서 잠 좀 자야겠다 할 때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에요 저는 이 제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아무래도 가격이죠 아니 후드티 집업 하나에 9만원 가까이 하면은 사실상 뭐 엄청나게 뭐 브랜드가 있는 그런 집업을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가격이라면은 부담스러운 거는 솔직히 있어요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는 실용성이 괜찮고 재미로만 사람들 앞에서 후드티 입고 다니다가 이거 봐봐 우선 베개가 된다 이야 하고 인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긴 하지만 베개가 되게 퐁실퐁실하다든지 세탁도 할 수 있다든지 물론 주의는 해야 되더라고요 뭐 드라이클리닝도 맡기면 안 된다 그러고 오래 입으려면 살짝 관리는 필요한 거 같더라고 나는 솔직히 이거 재미있네요 그러고 끝낼려고 했는데 괜찮아 모자를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딱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격이 비싸고 부담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일할 때 피곤해가지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논구 쳐야겠다 아니면 학생들 공부하다가 아 잠깐 졸아 이러면 안 되는데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회사원분들도 일 열심히 해야죠 아무튼 뭔가 그런 필요하기 적절한 상황에서 그리고 옷 종류도 이런 일반 후드집업 말고도 뭐 바람막이랑 모시깽이 막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용도에 맞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괜찮을만한 그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하나쯤은 갖고 있어서 나쁠 게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심각하고 낫은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들! 안녕히 계시게!